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누구죠?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이 있었죠? 네네네 김성태인가 그 양반이 나와서 상당히 얘기를 많이 했다고 그러던데 제가 언론 보도를 보면 김성태가 법정 진술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방북 대가로 2019년에 300만 달러를 제공해달라고 했다 그리고 이화영이가 방북 비용 대납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이런 얘기를 법정 진술을 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전원이에요 뭐냐면 결국에는 이화영 부지사가 보고했다고 자기한테 얘기했다 자기한테 얘기했다 이재명 대표도 다 알고 있다 고마워한다 이런 취지인 거거든요 전화통화까지 했다? 그런 거죠 그런 취지인 거예요 결국에는 김성태 말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도 어제 법정에 나왔는데 전혀 얘기를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화영 부지사는 본인의 변호인 신뢰를 할 수 있을 만한 변호인과 동석하의 재판이 진행되기를 원했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변호인과 이화영 부지사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어가지고 결국 변호인들이 많이 사임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김영태 변호사님도 현장에서 사임을 했고 그동안 이화영 부지사 배우자분과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논란이 됐던 법무법이 해광의 변호사도 선모변호사도 사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 두 분의 조력 특히 그때 김영태 변호사님이 오셨을 때도 나는 그 해광의 도움을 받고 싶다 계속 그래서 함께 변론을 받고 싶다라고 거기가 사임하면서 사실상 이제 법정에 구속피고인인데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없는 상황이 국선 변호인 임명했다는 왜냐하면 우리 법상으로는요 구속된 피고인은 피로적 변론 사건이라고 해서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재판 진행 자체가 안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재판부가 이렇게 해서 계속 기일을 공정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변호인을 붙여서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오전에는 일단은 재판은 오후로 연기해버리고 오후에 국선 변호인을 임시로 갑자기 선임해서 그 국선 변호인은 사실상 이 사건 진행을 위해 그냥 앉아있는 사람일 뿐 아무 내용도 모르고 내용을 모르죠 그냥 끌려나오고 근데 재판부 입장은 그겁니다 어쨌든 어쨌든 이화영 부채사 측의 반대신문은 진행하지 않겠다 나중에 따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취지로 일단 재판은 진행하겠다 해서 한 거거든요 결국에 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재주신문하고 그 다음에 박용철 쌍방울초 부회장입니다 그쪽 변호사의 반대신문 정도만 진행하는 걸로 하겠다 해서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변호사님 근데 이화영 씨의 부인이 편지도 공개하고 했을 때 제가 언론에 나온 것을 기억하면 이화영 부지사가 자기가 검찰한테 협박과 압박을 받아왔고 진술을 번복할 수밖에 없었고 김성태도 너 번복해라 그럼 우리 같이 사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해서 부인이 그런 진술을 하고 또 옥준 편지도 공개됐단 말이죠 이거 뭐 사실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한 거예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은 되게 독특한 게 현재 기소된 이 사건의 기소 범위는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는 뇌물과 본인이 받은 무슨 일부 현금과 그 다음에 범인카드를 부단 사용하게 된 그 범인카드 제공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뇌물이라는 거고 그것과 그 다음에 외환거래법 위반 그러니까 뭐냐면 김성태가 정확하게 금액까지 아는지는 모르지만 500만 달러든 300만 달러든 북한에 전달하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가는 과정을 함께 공모했다는 거예요 그게 외환거래법이에요 근데 지금 수사는 외환거래법이 재판이 그러니까 지금 그때 김형태 변호사님이 지적했던 건 뭐냐면 이 사건 외환거래법과 뇌물 사건은 벌써 심리가 끝나도 진작에 끝났다 근데 왜 계속해서 지금이 기소되지도 않은 그 기소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의 이른바 제3자 뇌물 이재명 대표의 수사와 관련된 상황들을 이 재판에서 다투느냐는 해요 그래 신기하네 신기해 정말 아니 이재명 본인도 없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관련된 재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 난 이런 재판을 처음 봤다 그러니까 얘를 좀 비교해 볼게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중앙지방법원에 이건 후원법원인데 중앙지방법원에 22부 재판부에서 지금 이른바 대장동 본류 사건이라고 하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재판이 지금 2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 재판부에서 갑자기 남욱 변호사가 본인이 직접 증인을 신문하겠다고 하면서 정민용 변호사를 증인으로 세운 상태에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옛날에 김용 부원장이 와가지고 돈 가져가는 거 본 적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해요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즉시 재판부가 개입을 합니다 그거는 김용 부원장 재판이 따로 진행되고 있고 이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여기 기소된 사건이 아니다 근데 너희들 갑자기 왜 이런 이상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려고 그래 그러면서 그 질문과 답변을 전부 삭제하라고 그래요 즉시 삭제하라고 그래갖고 그냥 녹취록에 아예 삭제하는 걸로 해버렸습니다 그게 원래 정상이에요 왜냐면 기소되지 않은 사건의 범위를 불고불리 원칙이잖아요 심판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재판부는 너무 김용태 변호사님이 이해가 안 되는 게 검찰이 재판을 수사에 활용하고 있는데 그걸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저께 신두로 부장판사인데 일단 이분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그러거든요 맨날 오히려 혼나야 돼요 그 22부 재판처럼 혼납니다 아니 그 사건과 이 사건이 관련이 없는데 왜 여기서 그 사건을 물어보고 진행을 해 김용태가 어제 법정 진술한 게 나오니까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당대표를 피의자 신부로 전화시켰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라이센스 코미디인 거예요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김성태를 그 변론하고 있는 그 변호사들이 전부 검찰 출신 정관들 아닙니까 그것도 특수부 출신들 특수부 출신들이? 네 다 특수부 출신들이에요 이남석 변호사를 필두로 해가지고 다 이른바 윤석열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아니다 내지는 검사와 특수부 근무원이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 그런데 만약에?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는데 명백하게 증거를 갖다가 현직 검찰 수사관이 빼돌려가지고 전직 검찰 수사관이 쌍방울 이사한테 줬어요 근데 그게 결국 최종적으로 어디 사무실에서 발견되냐면 이남석 변호사 사무실이 발견됐거든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결국 이남석 변호사만 빠져나갔어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놈이라고 싶어요 방송이니까 이건 좀 상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하영 전부지사가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야 나는 김성태 꼬임에 빠져서 김성태가 뭐 하자고 그래서 내가 이재명 대표한테 그런 사실을 보고한 바도 없고 그런 일도 없었어라고 만약에 이하영 전부지사가 법정에서 재판 중에서 만약에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사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증거가 없는 거죠 증거가 없어요 증거 능력 있는 증거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성태의 진술은 전문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여튼 간에 이걸 해서 수원지검에서 압박을 받았든 하여튼 간에 이재명 당대표로 소환 조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전번에 백현동은 어느 지검에서 합니까? 그건 서울중앙지검인가요? 백현동권은? 백현동권은 서울중앙지검이죠 아 거기서 하고 쌍마고는 수원지검에서 하고 지금 김성태의 이 진술을 검찰이 왜 끝끝내 받아내고 싶었냐 그게 일단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검찰은 김성태도 못 믿는 거예요 건달 조폭의 말이 언제 바뀔지 모르잖아요 한동원도 깡패라 그랬죠 그러니까요 건달 조폭의 말이 언제 바뀔지 몰라요 그렇지 원래 우리가 형사사건 할 때 기본이 따가고 들어가는 게 그겁니다 조폭이나 마약사건은 피해자를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워낙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근데 이 김성태를 법정 진술로까지 끌어내면 이제 위증죄 문제가 생기니까 얘가 말을 못 바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미 검찰 조사에서는 진술이 다 나왔죠 근데 어차피 이거는 증거능력 없는 증거들이고 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법정 증언도 물론 독자적으로는 증거능력 있는 증거도 아니죠 근데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 증언은 받아놔야 김성태의 말바꾸기로 나중에 되찍이 당하지 않는다 검찰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재명 상대표 소환하겠네요 이거 갖고? 이제 그걸로 소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소환하겠대요? 소환하겠다고 하는 거 같습니다 지금 입건했다 입고 공식 발표하는 거 보니까 저는 입건은 왜냐면 피의자로 입건했는지 여부를 따로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원래 근데 원래는 낫잖아요 네 낫죠 그러니까 저희는 진작에 입건된 줄 알았어요 하도 난리를 치길래 근데 이제 입건한 거네요 아 입건할 거리가 안 됐던 분이구나 하여튼 그런 말이에요 변호사님 이제 백현동권하고 백현동 가서 소환조사 받았고 백현동권하고 쌍방울권하고 해서 합쳐서 영장 청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자신감 없으면 그러겠습니까? 아니 백현동 뇌물을 걔네들한테 수백억을 안겼다는 거잖아요 재삼자 뇌물로 글쎄 말이에요 수백억인지 수천억인지 지금도 계산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요? 뭘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수백억 수천억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거액을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으로 안겨줬다는 거 아닙니까? 재삼자 뇌물로? 이쪽은 돈 한 푼도 안 받았는데 받았다는 아무것도 없는데? 네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런 키다리 아저씨가 없죠 그러니까 배임죄 플러스 뇌물죄예요? 그게? 아니요 뇌물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엮다가 이번에는 안 되니까 배임으로 간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배임을 왜 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왜 수백억에서 수천억이 달하는 손해를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는 것인지 그 동기도 안 나와요 근데 어찌 됐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의 범죄면 아니 수백억에서 수천억의 손해를 지자체에 입혔는데 그 정도의 범죄면 당장 구속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하나만 갖고는 부족하다? 얼마나 자신감 없는 지금 상황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검찰이 그렇잖아요 아니 백현동 그 혐의가 검찰 주장대로라면 엄청나게 중대한 범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자체장이 특정 업자의 이익을 위해서 지자체에 수백억 내지 수천억의 손해를 끼쳤다고 이야 엄청난 거지 당장 잡아놔야죠 그리고 이 정도인데 왜 염장을 못 받습니까? 진작 잡아놨어야지 진작에 염장을 받을 수 있어야죠 근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 약하다라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속닥속닥 하는 거 자체가 지금 검찰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이제 쌍마을까지 얹어서 얹어서 하나도 하겠다 그것도 관할이 다른 두 개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문제잖아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영장 청구를 어디다 해요 그럼? 수원지법을 해요? 중앙지법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하려면 사건을 넘겨야 돼요 송치해야 돼요 다시 타관 송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백현동 거를 넘기면 그건 이중 송치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성남에 있던 사건을 중앙에다 우긴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중앙에서 원래 받은 기관이 한 번 송치를 받으면 그 사건은 아주 특별한 상황이 없느냐 특별한 상황이 없느냐? 하여튼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 다른 기관에 재차 송치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예예 근데 이제 그러면 수원에다 보내긴 또 이상한 거죠 그러면 또 수원에 있는 걸 여기다 올리느냐 근데 지금 수원에는 관련 사건 재판까지 진행되고 있죠 애매해지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의정부에다 갖춰주시려나? 하여튼 뭐 도저히 하여튼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이럴 것이다라고 얘기 드리기도 민망해요 그러면 말이에요 변호사님은 워낙 법조 생활하셨으니까 그 검사들도 많이 괴롭겠네요 담당 검사들도 그러니까 제가 아까 드린 말씀처럼 그 수백억 내지 수천억이 손해를 끼쳐서 민간업체에 이익을 줬다라는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기들이 주장하면서 그거 하나만 갖고는 영창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난 센스라는 거예요 얼마나 수사팀이 자신감이 없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위에서 빨리빨리 집어넣어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군요 위에서는 원래부터 빨리빨리 집어넣으라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수사팀이 난색을 보이니까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짠하다는 생각도 들고 불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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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하다 검사들이 안타깝잖아요 오죽했으면 오죽 자신이 없었으면 그렇게 1년 넘게 수사를 하고도 비회기 때 들어오라고 했잖아요 비회기 때 비회기때면 이제 불취해포 특권을 쓸 수 있는 여지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비회기 때 들어와라 그러면 가장 자신이 있었다면 비회기 때 당연히 늦춰 이게 어디야 잘 됐다 잘 거랬다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데 또 우리가 네가 무슨 짜장면이냐 시키면 하냐 그러면 검찰은 중국집입니까? 한동훈이가 노래 그렸지 또 마음대로 무슨 짜장면이 음식 고르듯이 하냐 날짜를 아니 그럼 우리가 짜장면 시켜 먹으면 검찰은 중국집이에요? 어처구니 없는 그런 말장난을 하면서 이게 정치적 의도가 없는 거고 만약에 이 범죄인을 꼭 구속시켜서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 사건이다 그러면 지금처럼 좋은 후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근데 안 들어오잖아요 능력이 바뀐 거죠 자기들이 그렇게 되면 9월달에 정기국 때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더 웃긴 건 국민의힘 태도예요 뭐예요? 우리 보고 방탄 국회 하지 마라 불채프트 거 쓰지 마라 그 난리를 치더니 정작 회기 때 들어와야지 왜 비회기 때 들어오냐고 장난치잖아요 난 얘네들 아마 부결표 던질 거 같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책임은 민주당이들이 부결시켰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닌가 어차피 자신 없으니까 법정에 가면 자신 없는 건 자기들이니까 검찰가 한 패로 짜서 차라리 회기 때는 없고 지들이 부결시킬 거 같아 민주당은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은 다 나와버리자 투표하지 말자 그런 여러 얘기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민주당은 글쎄요 하여튼 그 내부에서 논의를 의원들이 결정하는 거니까 근데 하여튼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만약에 자기들 국민의힘 입장도 이게 체포동의안을 정말 불채프트폰을 쓰면 안 되고 체포동의안 가결을 시켜서라도 반드시 법정에서 이재명 대표를 세우고 싶었다면 그러지 말고 검찰한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야 이 형이 비해결이 되니까 비해기 때 넣어라 그래야지 너희들이 깔끔하게 해결한다 그게 자신감 있는 태도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근데 또 걱정되는 건 말이에요 변호사님 하여튼간에 PPT를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해왔고 이만큼 또 만들어서 영장실수지사 받는 데 가서 프리댄체설을 하고 여러 가지 압박도 넣고 지금 대법원장도 바꾼다 전문의 누구죠 정진석이 실형 때린 판사도 완전히 도리질하고 영장실수지 심사하는 판사를 압박을 넣어서 이재명을 구속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영장단계가 지금 우리 영장단계는 여러 가지 형태로 개선이 필요하긴 한데요 근데 어찌 됐든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면 영장단계에서는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인 거잖아요 근데 수사 중인 사건에서 증거가 노출이 됐을 경우에 증거인멸이라든가 그런 우려 등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사정도 물론 이해는 하지만 어찌 됐든 현재 현행 영장친사 단계에서는 변호인 입장에서는 영장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심지어 검찰이 영장재판부에 어떤 증거를 냈는지도 몰라요 가서 하는 거예요? 아니 가서 몰라요 가서도 몰라요 걔네들이 PPT 자료로 설명하는 내용만 보고 반박을 그 즉시 해야 돼요 PPT 자료를 먼저 주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검사들은 자기들이 유죄에 증명하기에 용이한 진짜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라고 할 만한 증거들만 편집해서 냅니다 전체 증거를 또 내는 것도 아니에요 전체 증거를 낼 의무도 없고 그러니까 피고인에게 유리할 만한 자료는 일체 다 빼고 피고인에게 오로지 불리할 만한 자료들만 편집해서 내요 그럼 실질심사에서 기각을 받는다는 것은 진짜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대우는 다 인용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원래 그런 구조입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재명 대표는 만약 받게 되면 은근히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 근데 지금은 이미 예를 들면 백현동 사건이라든가 쌍방울 사건들에 대해서 이미 관련 재판이 진행됐거나 과거에 감사를 두 차례 해놨어요 감사원에서 그래요? 감사까지 했어요? 네 감사원에서 아니 현 정부에서도 했습니다 유병호 사무청장이 주도해서 했어요 근데 결국 발견 못해가지고 아무 조치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도 방어의 키를 갖고 싸울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 정도 혐의 사실을 가지고 이 정도 법리 구성 가지고 과연 영장을 내줄 수 있을까? 저는 합리적인 법률가라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법원은 사실상 어떤 증거를 편집해서 넣는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법원이 만약에 그걸 인용한다 그러면은 영장을 발부한다 그러면은 저 법률가의 양심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 법원은 사실상 우리 사회에서 존재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게 들어가겠고 그것도 제1자당 대표를 그럼요 회귀 중에 네 굳이 뭐 왜냐하면 지금 단계에서 만약에 이 백주대낮의 야당 대표가 어디 움직이는 동선이 노출이 안됩니까? 어떻게 증거인멸을 하고 어떻게 도주를 한다는 말이죠 중대범죄도 아니고 네 그럼요 아니 얘네는 중대범죄라고 주장하죠 주장하겠지 근데 일단은 도주 우려 자체는 없는 게 명백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관련자들을 만나는 순간순간이 다 기록이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죠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어디서 비밀로 몰래 만납니까? 비밀로 몰래 만날 방법도 없어요 근데 무슨 증거인멸입니까? 그렇다 그러면 일부 언론에서 얘기한 대로 지금 이게 도돌이 부메랑이 될 수가 있다 윤석열 정권에게 영정 신청한다는 것이 그건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은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럼 얘네들이 근데 지금 윤석열 정권은 정치를 하지 않잖아요 정치하잖아요?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검찰질만 하는 거잖아요 검찰질만 검찰질만 하고 있어요 정치질을 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하겠다고 그러시니까 영장체포동의한 내겠네요 아니 그런 수순인 것 같습니다 여론의 눈치도 1도 안 봐요 이 정도는 제가 볼 때는 근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난 제 기분 나쁘니까 일단 수상해서 일단 영장 쳐 아니 기각 때문에 또 해도 돼 우리 뭐 역풍 그런 거 없어 역풍 그런 게 어딨냐 내가 검찰권 다 지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아침에 아프신데 정확한 말씀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세요 네 감사합니다